동네 신속도 돌려야해요 지금 연전을 다 못 돌려가지고 연전이랑 그런거 돌리고 있거든요 설마? 아아 자 답 없죠? 어 가서 그냥 먼저 깨구요 자 불굴해 줍시다 자 장료 요거 깨주시고 그냥 사기를 까는게 낫겠죠? 깔끔하고 깨주구요 아 동타기를 저었군요 갑시다 자 사기 또 날아갔으니까 뭐 아 시원해 자 충착 갑시다 충착 까는거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여기가 하나 깔리는 자리인가? 볼게요 몇개 깔리지 오우 어 다 깔리는 자리군요 좋아요 다 깔렸죠? 흐흐흐 뚫렸나요? 뚫렸군요 갑시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야씨 야 이게 뭐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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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야이 잘 썼다 그래 잘 썼다 함정 나이스였죠? 흐흐흫 불굴합시다 불굴합시다 아 무풍지위 됐네요 일단은 땅 하나 먹고 하나만 더 올라가면 이제 유비를 칠 수 있죠 흐흐흫 자 수춘 먹어줬고 아 이게 잔인으로 내가 흡수할 수 있을까? 어우 땡큐 흡수했죠 흡수했고 자 바로 올라가줍시다 아 또 오는군요 아 자 분리합시다 다시 악가게 어 손 겸 장윤 분리해서 있으라고 하고 난 올라갈게요 아 양쪽에 또 오는구나 아 뺏겼어요 또 이것도 뺏길 것 같은데 괜찮아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아 이거 끝났는데 이거 뺏기더라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위에 뺏겨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위를 먹는게 더 좋거든요 승부수 둡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분리 자 분리 좀 무리하긴 하지만 아 뭐야 잠깐만요 자 분리 다 분리할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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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버텨라 유비 버텨라 와 이만이 나왔어요 자 비 먹어주고 유비만 먹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여기 먹으면 이거 깨지겠죠 아씨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 강화도 뺏기고요 자 이번 컨셉은 망하긴가요 아 유비 안 돼요 자 오늘은 망했군요 진짜로 아 유비 망해 유비 끝났다 자 봅시다 낭이야 가서 최대한 여기 빨리 낭이야까지 다시 한번 쳐들도록 할게 여기 먹고 아직 포로우니까 등용이 될 때까지 희망이 있어요 자 등용 될 때까지는 희망이 있으니까 아 이게 참 이렇게 되냐 이번 편 거의 망해 갈고 있네요 황조 와 와 화났어 지금 가누가 제일 빨리 간다고요 그럴 수 있죠 자 병사 아 부상병도 많아요 부상병도 많아요 심지어 아이야 찬도바 자 다시 들어가나 아 나오는군요 갑시다 즉 죽여도돼 죽여도돼 야이씨 어쨌든 이겼네요 조조한데 쉽게 등용이 안되겠죠 휘란치우고 갑시다 자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분명 공격지 따위 필요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가시고 가시고 휘장칠구일 때 바로 때려줍시다 다다다다 좀 해주고 아 끝났나요 하 자 아 장난 아 충차 아 충차 하나 있네요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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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휘장칠구 갑시다 아 이렇게 딴딴해 또 아 1200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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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기략을 표정치고 같은 건 알 것 같아요 들었죠? 갑시다 비비고 들어와서 얘 죽이고 갈게요 들어오시고 그냥 특공 까지 구수는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갑시다 아우 느려 진짜 신속 좀 돌려야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느려 답답해 죽겠네 특공해 조행기략 한번 써볼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특공 효과가 있군요 자 여기 됐고 바로 조조가 지금 아마 아 관우 조조한테 아 갔어요 아 씨 관우 갔어 바로 갔어요 관우 아 바로 낭이나 먹어줄게요 포기하고 붙지마 아이씨 아 왜 붙는 거야 아 부기 싫은데 싸우기 싫은데 아 아 어 의용제 일단 유비나 뭐 하나 등용을 해야겠죠 일단 자 부상병은 별로 없으니깐 기도진도 없고 아 별로 쓰고 싶은 게 없는데 별로 쓰고 싶은 게 없네요 교란진 요거 전진배치 합시다 그냥 아 에 치료하고 치료할게요 할 건 해야죠 그래도 치료 몇이라도 치료해주면은 어딥니까 남는 장소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장소에 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없어요 지금 전 전 전 전 뭐지 전 인력 다 데려온 거라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자 갑시다 어 가지고 저 가주는 건 안 좋은데 하나 까지겠네요 자 오시고 아 아 이가 아우 삼무장이군요 또 일단 옵시다 아 여포 응 먹어 써줄게요 돌아주시고요 아 장료와 곽사? 아 이거 장료와 곽사면 피카피카 할텐데 아무래도 장료가 또 높긴 하겠지만 곽사도 나쁘지 않아요 곽사 벤전에 첨통했던 게 또 생각나네요 하하하 야잇 야잇 아 이거 뭐야 필살 야이씨 하하하하 망냐 하하하하 보세요 곽사가 막 남아치 않다니까요 이런 데니까 아유 정말 하하 아 아 자 불굴합시다 가운데서 아 아 아 장아 왔네요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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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거 으 으 으 으 없 케 유 으 으 잘 어우 이거 어 불빠 пример 낙 . не 아 자, 비집고 안 들어가지나? 비집고 들어가 봐 비집고 자, 이럴 땐 휴장치고 휴장치고 하면 되게 잘 비벼지거든요 자, 비벼죠 끝내버렸네요, 그냥 역시, 역시 시호장 7구, 아우 속 시원해 됐네요 자, 됐고, 어, 먹어, 먹어도 돼 자 아, 뭐고요 자, 왕은 일단 합의 안착하고 자, 재편지 합시다 어, 변기 충차 다 넣어주고요 자, 일단 누구인지 봅시다 아, 뭘 다 갔잖아 아, 미치겠네 이거 장비라면 싸워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태사자라도 먹어줄까요? 가서 태사자라도 구해? 아, 돌겄네 아, 근데 외딴 섬 됐어요, 여기 지금 야, 진짜 내가 일로 와서 등용을 해줄까, 그럼? 자, 봅시다 충성심 볼게요, 충성심 아마 망하고서 등용된 거라 거의 90, 100일 거예요 어, 83?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여기가 막아주고 여기서 내가 안착해서 등용을 할까? 괜찮죠? 괜찮죠, 그거? 자, 이거 임명해서 이동, 이쪽으로 옵시다 임명 임지제한 이쪽으로 올게요 나, 이거 여기서 지금 순흥만 해산해서 순흥만 분리해서 개별해산하면 되죠 순흥 해산해주고 됐죠? 그러면 여기 네, 여기에서 임명해줘 해서 중신해서 자, 순흥 자, 순흥가 순흥 가시고 자, 내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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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하고 자, 강환하고요 음... 창병은 아직 안 되는군요 자, 장려하고 자, 인제 등용 자, 관우 아, 유비 안되나요 아... 장비된다 장비된다 장비면 돼요 장비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네, 됐어요 이거 막아주고 계속 다 등용하면 되겠죠 자, 장비라도 오면 돼요 장비라도 오면 돼요 자, 왕윤 자, 습창 어... 자, 부상병 좀 봅시다 부상이... 없군요 자, 전진 배치 자, 전진 배치 자, 전진 배치하고요 흐흐흐흐 아,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또 자, 맹독을 써주면 맹독은 여기니까 안 되죠 걔도 혹시 모르니까 써줍시다 장비 오자마자 유비가 다시 꼬셔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삼무장인데 쟤 아, 태사자도 조조한테 갔어요 아, 조조 너무 악강해졌다 지금 조조 미쳤는데 지금? 유관장 다 먹었어요 조조가 허허허헣 야, 조조랑 아, 안 좋은데 조조... 아, 저렇게 먹은 건? 추워 툭 치고 오면은 여기서 싸울게요 안 깨지면 좋겠는데요 인양석이 또 해필 인양석이 안좋죠 돌아와야지 안돌아오네 안돌아오네 뭔가요 끝냅시다 그냥 가 난 등용해야 돼 지금 해산합시다 빨리 해산하고 등용 다 보낼게요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아 자 계속 이거 다 올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분리합시다 하나 더 분리할게요 해산 자 머리좋은 내가 누구한테 있나 지금 아니 뭐 올 다 해산하면 안되거든요 부대정보 어 자 무장 자 지력 곽가가 지금 누구한테 있더라 곽가가 어느 부대에 있죠 아 그게 보이면 좋겠어요 어느 부대에 누가 있는지 곽가가 어디있더라 싸웁시다 일단 일단 싸워야겠죠 흠흠흠 안가니 왜 안가 쟤 아 아 수누기 안가죠 근데 안가고 그대로 있는데 좀 가면 좋겠는데 치료를 합시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치료해야죠 아 아 다 오는거 아니야 또 흠흠흠 흠 관통 장인부대의 포바 아 다 갑시다 또 저거 깰게요 그냥 아 아 전투 나갔을까요 설마 안 되는데 아 아 기병을 바꾸는거 그랬는거 기병을 바꾸는게 알겠죠 지금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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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고 아 등용 실패 아 등용 실패 아 계기 야 하 우선 마이이이이이 einen 쓰읍 아 아 아 치 Gram 이 it 으 As 아 Bill 아 끝났네요 저 못때려옵니다 이제 조조 쳐야되요 그냥 생으로 야 이거 조조가 천통각인데 이거 이제 외교로 빨리 조조랑 정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우리 꿀물형님 여기 멸망하게 생겼네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사실 내가 왜 꿀물형님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왜 그러고 있죠 발라내버릴까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자 됐고 자 일단 등융 좀 합시다 장초? 장초도 나쁘지 않네요 아 그냥 거병해버릴까 귀찮은데 지금 거병에서 조조랑 조조랑 엄청 싸우다가 결국 까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고슴 먹어줘야 되고 이거 엉망됐어요 여기 지금 땅이 이쪽 땅을 먹어주는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장초가 뭐 뭐 세네디 없으니까 근데 조조가 지금 뭐나 막강해가지고 조조한테 뒤를 털리면 끝나니까 일단 여기 좀 지켜줄게요 아 이거 너무 싫어 이거 뭐 오늘 전혀 진전이 없네요 오늘은 게임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아이씨 혹시나 했더니 그걸 또 내버리네요 이게 안되죠 자 주장 이정도는 이겨야지 혹시나 이제 뭐 그 특권 나오면은 내가 갈게요 시키면은 이거 자꾸 취소 당해가지고 내가 가야될 것 같아요 외교를 한게 지금 하나도 안됐거든요 어디까지 뭐지 조사 혹시 없고 상당히 오면 상당히 좋을텐데 안오는군요 무한국을 무한하게 꼬셔버릴까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계략 무장농락 혹시 안되겠지 장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장비 자 장비는 안되는군요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고슴도 안되겠죠 태사자 태사자 아 되는 애가 없네 아 정말 무한국이나 무한하게 데려옵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무한국 갔다오시고 흠흠흠 자 군사 여기 땅이 어떤지 볼게요 땅이 아 기병 좀 올려야겠는데요 자 군사 훈련 일단 기병 좀 올리고 어 하시고 군병 좀 올려면 좋겠는데요 군사 훈련도 합시다 군병까지 올려면 좋겠죠 어 여포하시고요 됐어요 역시 군병에 있어요 신속 없나요 신속 신속 신속이 없어요 신속이 없어요 신속 없어요 하하하하 신속 좀 돌려야겠네요 자 연전 없죠 왕광 번주까지 자 인덕 없고 신속 아 일기 일기 뭐 엄베코 자 우리 땅에 신속이 있으면 친해질게요 하나 답답해서 안되겠는데 도저히 자 무장 봅시다 없겠지 뭐 신속이 서량 쪽엔 신속이 많은데 이쪽은 없어요 항상 보면은 아씨 반란 반란해버려 하하하하 반란해버려 이씨 자 집전 거의 다 돼가죠 2푼간에 아 15,000 15,000 2푼간에 15,000은 너무 센데 자 어우 고론 탁설도 거의 다 셌군요 자 고론 탁설도 다 됐네요 자 네 그러니까 하하하하 대화를 해놔 merk 보루 스의 변신 연발 죽음 그리고 상업문화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최대한 한번 원수를 살려줘 봐야겠죠 자 오지마 오지마 또 오냐 어우 추진하죠 자동편제 아 뭐야 혼자야? 주장 왕윤 곽과 등용 같고요 자 특기 전법 됐죠? 됐어요 여포 앞에 탱 봐야 되니깐 이렇게 떠주고 자 장류도 갑시다 곽과는 안 되니깐 해주고 강환을 나랑 가야 되겠죠 병력 최대 아 궁병할게요 창창 기병합시다 아 경기병은 좀 그런데 볼게요 160 140 아무래도 창병이 더 세겠죠 아이 기병해 그리고 나 1500 1000 1000만 가 1000만 가 자 됐고 여기 1300 1300 자 최대합시다 됐죠 병기 충차 깔아주고 아 좀 그런가 갑시다 이기면 되죠 뭐 아 위에서 유비 내려오는 거 봐요 아 아 유비가 또 내려오는군요 자 강철기 자 가시고 어 허언진 교란진 허언진 있으면 좋은데 음 음 교란진 채 안쓰겠죠 그래도 꼼꼼히 깔아줄게 혹시 모르니깐 자 가시고 봅시다 항상 절로 가더라고요 애들이 아 죽여줄까 아이씨 죽여줍시다 그냥 삼무장이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천하무쌍이 있으니깐 천하무쌍이 혁궁까지 일기도 안하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효자식으로 우다다 끝냅시다 끝났네요 음 자 됐죠 아 역시 기병 역시 역시 기병 아 좋으면 안좋은데 이거 같이 쳐들어오는거 봐 이거 아 동맹 언제 깨지나요 아 미쳤다 삼각동맹이잖아 아 삼각동맹 안좋거든요 아 아 이 셋이 이 셋이 동맹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 이 조조 진짜 아 아 이럴때 어쩔 수 없어요 조조랑 동맹을 하든지 정전을 해서 원격으로 여기 치거나 일로 쳐야 되거든요 아 아 특권을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특권을 빨리 주시는거 기다릴 수 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엔 좀 쎄네요 자 이번에는 쎕니다 아 쎄군요 자 강철 강철 됐죠 부대 배치 내가 여기 먹고 들어올게요 두 명이라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라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라도 먹을게요 됐죠 됐네요 괜히 나가네 아 무서워 자 충착 깔아주고요 아 진짜 무섭다 저거 까지겠죠 아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최대한 앞에서 뚫리면 안되는데 아 뚫려버렸군요 흠 흠 흠 흠 천하무쌍 일단 어부라 이런 애도 먼저 보냅시다 아 나 천명밖에 없어서 못나가요 하 나갔다가 괜히 죽으면 끝나거든요 아 좀 아쉬운데 괜찮아요 천하무쌍 있을 때까지 좀 일단 버텨주고 음 좋은 가셨나요 좋은 가시고요 어우 좋아요 일단은 버텼네요 아 이거 안먹어 왜 안먹었어 역시 천하무쌍 어우 끝내주죠 천하무쌍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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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벼 댐벼 다와 다와 댐벼 댐벼 잡으시고 아아 아직 아니니깐 좀 기다릴게요 흠 흠 흠 흠 자 빠집시다 흠 흠 흠 아 저기 저기서 저것 때문에 아 너무 아쉬운데 흠 효장치고 나 나가면 줘야겠죠 어떻게든 흠 흠 오우 뭐야 아 이거 이건 안좋은데 잠깐잠깐잠깐 흠 흠 장수만 진전시 흠 어우 어우 병기 까는 것 같아요 아 자 효장치고 자 부상병 800 아 죽였군요 어우 이유주식이었네 흠흠 흠 일로와 걸렸죠 아 아우 그래도 막긴 막았는데 아 더 많이 오면은 모르겠네요 더 많이 오면은 힘들 것 같은데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자 900명 자 요포는 가서 치료할게요 흠흠 흠 그 나름 그래도 피해가 별로 없이 잘 싸운 것 같네요 그래도 아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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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 또? 흥당하게 흠 흠 자 조인길하고 같이 싸웁시다 일단 데이지위 먼저 한번 쓰게 할게요 데이지 한번 써야지 그쵸 썼죠 빠지고요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아 아 아 안 안 들어오잖아 아이고 송언니 죽었네 아이고 어 아 아 아 역시 자 잘했고 가자 유비도 그냥 죽여버릴까 흠흠흠흠 흠 자 또 쓰겠죠? 빠져주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썰 때는 싸울 필요 없어요 시간 보내주면 지가라서 빠지고 이거 다 안차니까 그때 싸우면 되죠 갑시다 살짝 빠져주고요 갑시다 이제 싸우면 되겠죠? 천하무쌍을 할까? 궁성병기 하나밖에 안 맞는군요 두 개 맞으면 좋았을 텐데 자 맞아주고 조인결까지 해줍시다 잡이 잡히면 좋겠는데 유비 안 잡히죠 말 때문에 자 됐고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또 네버엔딩 걸렸는데 아 이거 계속 이러는데 이거 부상병 오지 않나 아 이게 좀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아 여기도 털렸고요 아 얘네 망했는데 원술군 망했는데요 자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원술이 망했거든요 지금 자 내가 거병을 아니 반란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의리를 지킬지 한번 지켜봅시다 반란을 지켜 반란을 할까 요번은 반란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반란을 할지 봅시다 어떻게 할지 아 저쪽 다 털렸어요 다 털려가지고 어떻게 자 지금 요거 요거가지고 요거 맞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아 쟤네들 야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최대한 또 막아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까보단 좀 올랐네요 아 올라면 하고지 좀 자 아 일단 저건 까이겠죠 어쩔 수 없이 아 야 이거 어떻게 야 다 산무장이야 거기다가 와 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가서 저기를 쳐줄까 천나무쌍 한번 써줄게요 그냥은 답이 없고 자 천나무쌍으로 좀 야 너는 오지마 너 왜와 한마리 끝날라고 아 속이 와 다쳤나요 이리기도 붙어라 이리기도 붙어야되요 아 이렇게 그냥 오면 답이 없는데 자 이제 우다다 타인 자 안죽는군요 빠지고 불구량 붙으면 안되죠 아 또 왔어 야 이거 아 이거 못 이기는데 못 이기는데요 자 일단 일로와서 자 충차 막아주고 일단 충차로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 아니 뭐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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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요 아 세우나 자 일로 갈게요 와 공성병기 까지는거 봐 조용히 좀 써줍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세우술발로 오고 자 세우술발로 오고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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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있죠 자 천하무쌍 아 이게 너무 안좋은데 자리가 자 하나만 잡아라 하나 잡아라 자 혁공 그렇지 떨지 말고 아 철벽이다니 자 없어요 병사가 없어요 병사가 없어요 아 허저허저허저 허저허저허저 자 허저 죽이라고 허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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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팔십 자 자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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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자 치료하구요 아 그만아 그만아 미치겠다 자 갑시다 자 조인기략 맞나요 안 맞는군요 아직 자 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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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인기략 흠흠흠흠 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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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서 못가게 아 희망적이 아 자 체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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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공은 안되 혁공은 안되고 혁공 안되고 혁공 안되고 차라리 돌게요 아 아 이거 청주병이야 또 해피 1야 자 그치 혁공 자 됐나요 조인기략 아 아쉽군요 조금만 더 뒤로 맞나요 자 조인기략 아 하나 둘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 와 이거 아 방어가 200이요 이거 안달죠 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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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구요 어휴 자 저쪽으로 유인합시다 저쪽 아 저 철벽 진짜 흠흠흠 저 철벽을 어떡하나 자 붙어봅시다 어쩔 수 없죠 천하무상 할게요 자 들어가고 일로 살짝 붙어주고 석공 좋아요 노릉왕 자 병사가 천명 아 안달아요 자 저쪽이군요 아 자 천하무상을 저쪽까지 하면 좋겠죠 아 천하무상을 저쪽까지 하면 좋겠죠 차라리 조인기략을 쏘버릴까 자 저쪽으로 갑시다 여긴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긴 뺏겼어요 일로가서 또 싸워볼게요 흠흠흠흠흠 부상병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하고 옵시다 들이 자 충차 하나 더 깔고 충차 두개 깔고 아 이게 깔리는 자리인가 안 깔리는 자리인가요 아 두개 안 깔리는 자리군요 일단 조인기략으로 아 궁병이야 또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야야 헉 500 자 부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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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고요 장료 얼룩얼hol 자 갑시다 자 다시 올라오고 아 못 올라가겠죠 병사가 없으니까 자자자 있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얼른 얼른 자 갑시다 자 다시 올라오고 아 못 올라가겠죠 병사가 없으니까 자자자 있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최대한 붙어서 조인기략도 써주면서 할게요 아 천연부상합시다 자 장룡을 붙어주고 다음에 이제 조인기략 나오면 하겠죠 자 조인기략 아 둘 밖에 안맞나요 살짝 더 들어가지고 아 장룡아 장합 아 이거 불안한데 장룡아 아 이거 지면 망하는건데 진짜 아 장룡아 잘해야된다 잘해야된다 잘해야되요 잘해야되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들어가서 조인기략 다 맞는군요 아 장룡아 자 좋아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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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그냥 좋아요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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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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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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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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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막긴 막았네요 아 힘들다 아 그만하라 진짜 제발 자 진지하게 고민해봅시다 이거 우리 이거 아씨 반란해 반란해버려 그냥 반란해버릴까 반란을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쪽이 반란을 해도 어렵고 그냥 해도 어렵구요 아 여기도 땅에 지금 병사가 너무 다 까여서 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도 얍삽이는 안 쓸게요 이번엔 야 답이 없는 상황이죠 반란을 하냐 마냐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네 왕땅 그리구 아 이빈 왕땅 왕땅 반란은 하나 많아 멍청 초선여령기 버리지 말자구요 아 동지로 넣으면 되죠 아 그럼 다른 애를 버려야 되는데 아 이리 규모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이 버릴 수가 없는데 반란 반란을 해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그래도 반란을 하는게 이 상황에서는 날거 같기도 합니다 진짜 해산할게요 그냥 해산하고 갑시다 그래 반란합시다 병사에 실화야 이거 병사 없어요 여기서 반란해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자 갑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세상이 이렇게 되는거 자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자 갑시다 임명 자 중신주고 자 갈까 아니 이렇게 된거 기왕 이렇게 된거 얍삽이 좀 할까 기왕 이렇게 된거 얍삽이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기왕 이렇게 된거 뭐 자 일단 넣어주고 어디갔어 3명 자 기왕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거 좋은 땅을 좀 물색합시다 어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땅이 좋나요 훈련도 좀 풀로 땡겨져있고 그런 데로 갑시다 여기 복양 어우 복양 너무 근데 또 야 이게 뭐야 야 올 야 이거 끝내주는데 야 이거 먹을 수 있나 우리 그럼 여기로 가서 여기로 쳐들어갈까요 그럼 방덕 먹고 마등 마대 다 먹을 수 있잖아 좋죠 괜찮은데 그거 아 좋죠 그거 자 외교 자 항복합시다 자 서량 아 서량 또 서량 또 싫은가요 또 서량은 좀 그런가 그럼 어디로 가 양평 흠흠흠 일로 와까 남해 어디로 갈까 그럼 원술 원술 쪽으로 갈까요 아 하북은 좀 쉬워서 아 여기 공수차 2차원 올려놨군요 여기 2차원 올려놨네 어디로 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아 장초예요 장초 군주예요 원래 군주였습니다 한명 한명 이거 정말 쉬운데 아니면 그냥 여기 정리하고 그냥 이대로 해버릴까요 해볼까요 최대한 이대로 해볼까요 자 병사수 병사 얼마 없어요 병사는 설전 한번만 하면 고릉탁 소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아 동지들과 하야하자구요 하야를 하자구요 하하하하 인터뷰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땡기는 데가 여기 왜냐하면 지금 훈련도 잘 돼있고 병사도 많고 그래서 위에 인재도 있죠 방덕이나 이러낸을 싹 먹어주고 이 인재를 기반으로 싹 내려오면 되겠죠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 무의를 흡수하자구요 하하하하 이거 흡수할 수 있을까요 6만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장난 아닌데 여기 훈련도 보세요 올삼천이예요 올삼천 장난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냥 저렇게 해볼게요 뭐 예 군기병도 돼요 이거면은 여기면은 군기병 다 됩니다 군군기병 조합으로 가도 되겠죠 설양병 군기병 갑시다 설양병 군기병으로 갈게요 자 항복하구요 설양병 군기병으로 갑시다 마초 위에 있지 않을까요 자 항복하고 하하하 그쵸 와리가리도 됩니다 자 동지 다 들어왔죠 자 인명 자 인명 임지제안 할게요 임지제안을 초록하면 되죠 자 나 여기야 여기 내 땅 갑시다 하하하 일단 버리구요 자 서양 얼마나 황당할까 서양 자기가 다 키워놨더니 이 쓰레기 땅을 주고 나보고 가봐 조은 제가 못 데려갈거에요 아 근데 또 오다 하다보니까 내가 또 아 의형제로 잠깐만 나 좀 동탁군이 다시 됐잖아 그럼 그쵸 동탁군이 다시 됐네 하하하 의형제까지 필요도 없어요 이거 동지 칸 늘립시다 동지 칸 자 동지 칸을 늘려가지고 동지 틀을 늘린 다음에 조은을 늘면 되잖아 그쵸 과까하고 동지 틀을 늘립시다 동지 틀 자 조은이랑 친해 질 것 같은데 친할 것 같은데 어 일단 우리 애기 아 부인 조은 안되나요 조은 조은 없나 하하하하 급짐이 써지는데 잠깐 하하하하 아무나 해 아무나 해 아 그런가요 조은 동지로 넣어서 뭐 칼 두세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조은 어디있나 아 잠깐 일단 조은 어딘지 봅시다 동지 넣으면 되니까 어 조은 어딘지 봅시다 조은 자 조은 어딨어 자 무장 자 무력 조은 홍룡이 있고 홍룡 태수네 아 태수라 어차피 못들어오겠군요 일로 아 그쵸 낮은 문장이 아니에요 태수예요 태수 아 홍룡 태수라 아 있긴 한데 의형제까지 갑시다 의형제 하면 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칼이 있나 있으면 바로 주면 되겠죠 바로 만납시다 오랜만이야 조은 자 증여 아 칼 두개 있군요 아 칼 많아요 칼 많아요 일단 화살 하나 드셔보시고 좋아요 의형제까지 가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괘씸한 자 그래 좋아요 좋아요 줍시다 흠흠흠 자 이동 자 위명 잠깐 이거 돈 좀 뜯어와야죠 일단 이중정보로 돈 좀 뜯고요 아 네 잠깐 자 그래도 뭐 이거 임명은 해줘야겠죠 임명 자 중신 그래도 이건 해줘야지 괜히 빼갈 수 있으니까 자 내정도 뭐 각각하시고 군무 뭐 장룡 합시다 어차피 내 땅이니까 여기 좀 올릴게요 이거 창병 군병도 올리면 되겠네요 자 인제 등용 등용하래 있나 아 등용합시다 아 나 말고 등용 어차피 뭐 아 장위 데려와요 그냥 데려오고요 얘네는 끝난 것 같아요 얘네 끝났어요 바로 원수를 버리고요 근데 돌고 돌아서 다시 동작군인데 지금 원래 동작군이 있었잖아요 우리 동작 죽이려고 이제 왔는데 지금 다시 동작군이라니 안가요 아 해 침입 시도 아 됐고요 자 조사합시다 근데 뭘 시킨 거지 조은이 뭘 시킨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하면 되죠 뭐 괜찮아요 원래 뭐 자기 천하를 위해서는 남자는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훗날을 노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왕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흐흐흐흐흐흐 자 뭘 어디 뭐 할까 어 이번엔 무시 한번 해줄까요 괜찮아요 됐어요 저 마등 저쪽은 머리 좋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조형기략 한방이면 다 죽어요 흐흐흐흐흐 자 됐고 흐흐흐흐 자 고릉탁사로 됐군요 자 보고하면 되겠죠 흐흐흐흐흐 자 홍농이 자 이렇게 된 거 내가 도둑까지 해버려 몇 품과입니까 아 3품과 좀 있으면 도둑되는 거 아니냐 아 부재중 아 뭐야 아 어디 갔나요 전투 나갔나 마등군에 항복을 하자고요 반란해서 마등군에 항복하자고요 아 도시에 갔군요 아 도시에 갔군요 뭐 그래도 되긴 하죠 아 아 웬 아 웬 아 왜 왜 갔어 아 진짜 아 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왜 갔대 아 동지틀 증가하고 있죠 어쨌든 동지틀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비병보 이미 2000인데 저거 올릴 필요가 있을까 아 아 좋은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어차피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 아 궁병 어 울리시고 양보 왔군요 궁사 훈련합시다 궁병을 올려야겠죠 아이고 뭐야 이게 아 자 한맹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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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또 갔네 아이씨 그냥 갑시다 흠 흠 흠 흠 흠 됐어요 그냥 갑시다 좋은 버려 씨 자 연전 없죠 인덕 귀모 호걸 위풍이나 하나 줄게요 체중 체중 아 체중 안되죠 강환이랑 일기 조은이랑 이번엔 아닌가보네요 왠지 안닿네요 흠 연이 안닿네요 조은이랑은 흠 흠 흠 흠 흠 흠 맞다 제가 솔플로 또 마델을 해가지고 마초를 한번 천동시켜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흠 흠 흠 하다 보면 onos 흠 오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둥지틀 잘 누르고 있고 싣고 싣고 합시다 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반란할게요 됐어 이제 반란합시다 자 반란해주고 안녕하세요 사도님 자 어 다 왔죠? 됐어요 바로 쳐들어갈까요? 아 황보숭 여기도 비었네 자 서왕 어우 황충 그쵸 자 바로 갑시다 뭐 볼 거 있나요? 아 이 땅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 땅을 여기를 점령을 하면 뒤가 편하기 때문에 항상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흠흠흠흠흠 내정을 뭐 곽가루 시켜 자 군무 뭐 이제 다 좋으니까 장려합시다 바로 추진 아 외교 하나 시켜놓고 갈까? 아 됐어요 네 구인입니다 무려 동백이 또 구인이에요 흐흐흐흐 고론탁설 합시다 고론탁설 합종을 해야되는데 아 합종을 해야되는데 아 요거 저 위에 마등 먹구요 그 다음 합종을 한번 해볼게요 합종해서 최대한 해봅시다 자 추진 음 일단 서량병을 먹고 가면 좋겠죠? 마등 먹으면 좋아요 합종fting 합종 서양 까지 요거 사량병을 에个OC sangre 있음 자 왕자까지 필요 있을까? 왕자는 뺄게요 위풍 뺍시다 내부되면 되겠죠 천하무상 됐고 아 이러면 잠깐만 아 석공지휘 석공지휘가 있군요 무한국도 나쁘지 않는데 아 위풍 할까 아 죽인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안 죽이게 잘해야겠네요 안 죽이게 정말 잘해야겠다 희사 양부 아 갑자기 오지러 안 죽이게 잘해야겠네요 진짜로 죽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곽과 순욱은 안되죠 강환 아 역포 붙입시다 그냥 동백을 붙일게 동백은 내가 부인인데 차라리 양부 빠지고 동백이 오는게 낫겠죠 나한테 하나 마라 아니요 군주가 방덕일 리가 없죠 차라리 여포한테 둘 갑시다 순욱은 그냥 있을게요 병력 최대하고 아 돈이 없나요 아 돈이 없나요 문제 빼 문제 뭐야 자 빼고 정란 뭐야 빼 자 충차 하나 아 충차 하나도 안되는군요 없어도 돼요 충차 없어도 돼 충차 없어도 되고 병력 최대 됐어요 그냥 갑시다 자 조사 한번 하시고 갑시다 역시 나오죠 잘됐고 일단 오늘 마등만 먹어줘도 설마 진짜 죽이지 않겠지 은근 잘 죽는데 돌고 돌았을때 이렇게 아 이번 왕민편은 완전히 이렇게 희한하게 되냐 견진이 아닌게 어딥니까 진짜 이거 와 너무 땡큐죠 뭐 하래 있나요? 에이 랩도 귀찮아요 자 사기 76이죠 잠깐 대기할게요 82 쪼고 올리고 갑시다 군량은 많으니까 100 104 103 106 109 112 아 120까지 올라가나요? 오 사기 많이 올라가네 사기가 많이 올라가네요 와 아 몇가지 올라가는거야 사기가 아 150까지 올라가요 아 150까지 올라가요 150까지 올라가요 와우 아 자 마등이 아직 서량 쪽 그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토붕 자 강철기 자 강철기 결정합시다 여기 토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못 먹는 것 같은데 아 먹을 수 있겠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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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민 이거 먹어주고요 자 됐죠 어휴 자 먹고 최대한 버티고 버텨 어휴 가면 안돼요 가면 안돼요 버텨주고 더 와요 더 와야돼요 더 와야돼요 됐죠 됐죠 자 모아주시고 됐죠 주인계약까지 아 주인계약 살짝 아쉬운데 자 이쪽 그래도 끝냅시다 들어가죠 아 야 이겨야돼 이겨야돼 자 잠시만요 방덕 야 이거 본진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법정 혼자라 괜찮을겁니다 자 천하무쌍 자 자 잠시만요 방덕 못들어갔죠? 군병이라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됐고 자 못들어가게 막아주고요 막어 막어 장류 막어 자 성공형 하고 막고 갑시다 자 끝났죠? 서양부애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주행기 이렇게 답이 없어요 끝났죠? 잡읍시다 아 간단 아 좋아요 다 올 필요도 없겠네 맞아주고요 아 도망가죠? 어우 여기 법정이 있었네 여기 근데? 서양부애들은 웬 법정? 많은 분에 웬 법정? 아 법정 있었네 가고 찬찬히 갑시다 까고 한번 써주고 그냥 음 이게 디버프지 하하 하하 근데 토븙이 그래도 이번에 되게 잘 들어갔네요 다행히 흠흠흠 흠흠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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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게요 조심해야되는데 설마 죽이진 않을거에요 마등인데 설마 설마 마등인데 흠흠흠 흠흠 조용기를 안쓸래요 자 아직까지 아무도 안죽였죠? 암흠흠 흠흠 아 이거 부셨어야 되는데 맞춰 또 나왔네 괜찮아요 똑같이 가봅시다 자 토븙 별거 아니죠? 안 나오겠는데 쟤네 와 빠른거 봐요 흠흠 겁나 빠르죠 아 흠 흠 흠 아 이건 아니지 잠깐만 이건 아니지 흠흠흠 아 피했구요 흠 피했다 아 피했다 피했다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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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들어와 흠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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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신벌 공개 흠흠이 예능 avoiding 흠흠 백전 다가 아니 왜 흠 성룡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들은 카드의 탈출을 벗고 있습니다! 저쪽이 저쪽이 탈출을 지지! 그들은 도움이 되죠? 경비님! 정보를 알게 되죠! 자 괜히 막아주고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 까는게 되요 이거 까고 됐죠? 자 됐고 자 오늘 제가 낮잠을 잤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계속 나오죠 또 계속 녹여도 녹여도 또 나오는군요 자 합시다 어 토붕 토붕이 재미좀 봤죠 아 이건 못먹을 것 같은데 갑시다 이건 너무 머네요 솔직히 너무 머네요 아 또 군병을 일로 온다고? 자 잘하면 먹을 수 있겠네요 잘하면 자 먼저 밀어주고 아씨 아이씨 이 무동이 그럼 이때 병사가 계속 나와서 법정은 죽여도 돼요 법정은 죽여도 돼요 갑시다 조인기략 써주고 아 또 돌아오죠 아이씨 살짝 가볼까 일로 오나 아 그냥 들어가는군요 자 조인기략 한번 써볼게요 정말 죽일 러포가 없는데 죽이지 않겠죠 어우 방덕은 무서워 방덕은 무서워요 전 조인기략 한번 더 아 그래도 빠져도 금방이 기본이 있어요 희칫이 뭐야 죽인거 아니죠 안 죽인 거죠 지금 어 사마의 동탁 사마의 동탁 소속으로 아 진짜 이야 동탁 너무 막강한데 지금 자 드디어 붙을 수 있겠군요 자 쌀이 95일 됐네요 설마 본질까지는거 아니지 돈 없으니까 다 계속 조사만 하는군요 갑시다 이제 올 3무장 나오겠죠 자 또 조사 어 조사해 돈 없으니까 조사 자 마지막에 딱 나오면 좋겠는데 자 또 조사 조사 본인의 돈이 하나도 없나봐요 계속 조사하는거 보니까 설마 그냥 먹진 않을거에요 어 뭐야 어 그냥 먹었다고 어이 완전 꿀인데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구요 일단 다와 어 이제 다 옵시다 일단 자 됐고 해산 그냥 먹다니 잠깐 자 분리해야겠죠 일단 뭐 어 아유 해산해 자 다 꼬집시다 아유 이거 왜 왜 그냥 먹게 됐지 자 마등 대가리 먼저 꼬셔야죠 대가리 꼬시면은 아 설득이야 뭐 대가리 꼬시면 다 오더라구요 자 동지 하나도 안 놓고 아씨 됐네요 아 마을로 왔구요 방도 왔구 아 우수수 오는군요 한수도 좋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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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아이 자 넣어줍시다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어 어딨어 장룡 위에 있겠죠 부인 하나 가서 태순 하라 그럴까 자 됐고 자 인명 태순 좀 복출게요 아래 아 방덕 어우 좋죠 충성형이 91밖에 안되네 자 방덕 줍시다 방덕 가고 뭐 뭐 하나 주면 되죠 뭐 자 상벌 수여 뭐 하나 주면 되죠 10자리 하나 주면 되겠네요 아이 하나 줍시다 그냥 자 등용 해주고 어 자 등용 자 마등 아 갔군요 마철 자 보고해주고 자 인제 등용 자 마등 된다고 했는데 왜 안되지 다시 한번 둘째는 무조건 되더라구요 항상 그쵸 보자 자 보고해주고 어 자 합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다 먹었으니깐 자 등용 마무리 합시다 요즘 마등을 많이 보네요 자 마대 아 마대 얼마전에 천통했죠 마대로 안되고 얘네는 뭐 안되겠죠 맞아 백이니까 자 여기 병사들이 워낙 좋으니까 부상병은 다 회복되면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살짝 출진해서 이거 그냥 먹어주고 그냥 무식하게 먹읍시다 그냥 무식하게 쳐들어서 먹어요 그냥 쳐들어서 먹읍시다 음 병력 최대 그냥 기병으로 가서 먹고 자 우리 자 우리 물자 재분배 한번 읽어주고요 아 돈이 없구나 얘도 아 얘도 아 얘도 가난했구나 흠흠흠흠 흠흠 자 인명 자 이도명 자 이도명은 좀 할게요 열다섯명 필요없으니까 저기 자 충성이 아 다 별로군요 백될 때까지는 좀 기다립시다 아 뭐해 자 상벌 수여할게요 아 80은 안좋죠 자 관직도 줍시다 자동신임 아 관직은 안좋구나 네 여태까지 흠 관직 없죠 이제 어 수여할게요 옷자리 주면 좋겠는데 아 남자보단 여자 먼저 하하하하 괜히 안주고 있다가 나중에 다 뺏기면 또 속상하니까 그냥 최대한 줄게요 나의 영웅 어떤 사람을 선택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성병 왔고 상벌 수여 82조 안되죠? 15짜리 하나 줍시다 관직 주면 아직 안되고 됐네요 이거 좀 확 돌려야겠죠? 회식 한번 해야겠다 우리 상벌 수여 한수 15짜리 개지 줍시다 상벌 관직 없죠? 회식 한번 합시다 아 뭐 어 거리 연애 한번 합시다 하나 합쳐졌을 때는 이런거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다 비싼거 합시다 비싼거 뭐 할것도 없죠 내구도 빼고 다 풀이라 뭐 아 각각은 실패를 했어? 자 중고성 올라갔구요 자 됐네요 회식 한번 하자 뭐 특별히 할애가 없죠 지금 뭐 마등 어디있어 마등 마등이랑 사이가 안좋으니깐 아 여기 없.. 아 갔나요? 마등 어디있어 없으면 어쩔수 없죠 마초랑 해야죠 아 부인 부인도 만나야죠 아 부인 너무 오래 안만났네 그러고보니깐 부인이 셋이 다리는데 부인 안만났군요 그러고보니깐 자 많이 친해졌고 흠흠흠 계속해서 되는거 아냐 자 갑시다 또 이번에 누굴 줄지 연전 아 없군요 다 친해질 수 있죠 자 일기 일기 없는 황보숭 친해지고 상업은 필요없구요 상업밖에 없나? 황음 자 부인좀 만나줄게요 진짜로 부인 안만난지 꽤 오래됐네요 자 강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첫낮밤은 했나? 하하하하 저 첫낮밤은 안하는거 같은 느낌? 하하하하 아 짓지마 짓지마 하 하 단 하나 줘야죠 흠흠흠 하하하하 갑시다 됐고 하하하하 아이 참 알았어 또 뭐 회식 한번 해줬다고 고마워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해산 해보쁘 자 바로 돈 많은데 또 쳐들어가야겠죠 여기 여기 아 돈 얼마있어 자 다 별로 아주 많진 않네요 또 우리보다는 부자니까 자 물자 재분배하고 쳐들어갑시다 이쪽으로 이제 좀 와야겠죠 자 임명해서 이쪽으로 오고 내가 일로 갈게요 8 오고 어 저기 냅두면 되겠죠 이렇게 마초가 해가지고 쫙 데리고 오면 되겠죠 자 태수 마등이 됐군요 아 불안한데 마등 마등 불안한데 자 태수 차라리 마초합시다 마초나 마초나 왔겠죠 호다맹진이니까 자 가주고요 아이씨 그만 좀 회식 한번 해줬다고 이렇게 돼요 자 마등 좀 만나줄게요 제가 이건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안친한 거는 많이 친해지자 20자리 줄게 자 다마까지 해주면 끝나겠죠 이것이네 아 이렇게 됐죠 됐어요 왠지 저게 마이너스 있으면은 아 맥궁 영보경 저는 저게 마이너스 되어있으면은 왠지 괜히 초성심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아 부인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부인도 만나야죠 신속이요 아 신속 저희 친해져야죠 정은이 신속이죠 속공지위 있으니까 신속 필요 없어요 이제 속공지위 속공지위 있으니까 속공지위 쓰면 돼요 속공지위 쓰면 되고 자 이것도 동지 칸도와 더 올려줄까 동지 칸도 올려주면 좋는데 아이 쳐들어 갑시다 이제 뭐 별거 없죠 이제 안정부터 먹어줄까 일단 여기 병사 아 부상병이 아 8천 있군요 아직 일단 출진해서 자 이리로 오고 자 마초 법정 어우 질주지까지 있고 아 끝났죠 자 됐고 전진강화 그쵸 마등 위보동요 특공 아 이게 내부대만 와도 끝내주는데 평가 정의 기병할 돈이 없어요 그냥 강기병 하나 둘 셋 넷 질주질주 둘이나 올 필요가 있을까 둘이나 올 필요 없죠 자 마초에테 아 이 신속 너무 좋죠 올신속이야 올신속 어떻게 된게 야 마 등 다두고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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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다 한수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수까지 오면 되겠죠 특기 아 됐죠 그리고 마지막 라초한테 는게 낫겠네요 병력 최대 아 강기병 이놈의 강기병 쌀 팔면 되죠 그죠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바로 팔 수 없으니까 병과 잠깐 경기병을 했다가 쌀도 소중해요 쌀 쌀 없어가지고 진짜 아 쌀 없으면 얼마나 조금만 봅시다 뒤편재 뒤편재 평가 자 저의 기병 됐죠 500밖에 안남네 일단 와서 내려올게요 내려오고 나도 준비해서 나가면 되겠죠 아 요거 먹고 있네요 사령병으로 가면 되겠네 아 그사이 부인 좀 만납시다 그래 부인 좀 만납시다 A를 한번도 하나도 안났나 애 났죠 자 부인 자 부인 아 안해줄라 둘 다 났나 동백이랑은 애 다 났나요 보는거 한번 가봅시다 나 애가 몇명이야 지금 아 뭐야 육아 아니네 한번밖에 안났네 어우 무력천재에요 특기중시 동백이랑 애를 안났나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 62살인데 아휴 하나 생긴게 어딥니까 하나 생긴게 어디에요 안하네 안해요 안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 이거 이렇게 안하나 하사 아 너무 안하는데 자 아 됐네요 많이 하면 죽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돼요 안되고 아 계속 안되네 계속 해봅시다 언제까지 나중에 세명 태어나는거 아니야 동시에 강환 아 진짜 안되네 보통 이렇게까지 안되지 않는데 아 심하다 내가 이거 장수로 했던거 같은데 그래서 장수 장수였나 일단 사주고요 할거 없죠 뭐 이렇게 안되 진짜로 아 됐네요 와 진짜 안됐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나 이렇게 안되는것도 오랜만이네 동백도 안되죠 아 안되고 마초 닿았네 부인만 나다 마초 닿았어요 진짜 닿았네요 자 끝났죠 안되네 안되네 포기 포기 포기